회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돌고 돌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킨 수레와 물레, 산업혁명을 가져온 톱니바퀴, 모든 산업의 핵심 근간이 되는 공작기계까지. 인류는 언제나 회전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회전의 힘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선반을 만들며 공작기계 산업의 시작을 알린 화천그룹은 돋보적인 기술의 힘으로 시간의 가치를 바꿀 만큼 세상을 진보시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밀함으로 다양한 산업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소재부터 핵심 부품, 공작기계까지 국내 유일 공작기계 수직 계열화를 이룬 여기는 화천그룹입니다. 1945년 창업 이래 공작기계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함께해온 화천그룹은 1959년 한국 최초의 벨트 구동식 직결 선반을 시작으로 공작기계 분야의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품질제일주의 경영철학으로 지난 80여 년간 인류의 발전과 진보에 기여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공작기계 산업의 산실이자 공작기계 전문기업인 화천기공과 화천기계 공작기계 핵심 부품 제조사 서함기계공업, 자동차 부품 가공라인, 자동화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TPS 코리아 등 독자적 경쟁력을 갖춘 화천그룹의 관계사들이 9개의 제조공장, 5개의 기술센터에서 전세계 100여 곳의 지점과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수요 산업군의 글로벌 고객에게 화천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천그룹은 국내 유일의 공작기계 부문 수직 계열하로 공작기계 원재료인 주물부터 스핀들, 테이블 등의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여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천그룹의 뿌리이자 근본이 되는 소재 사업은 최상의 원재료로 공작기계는 물론 로봇, 철도 차량 등 높은 강성을 요구하는 곳에 세계 최고 수준의 주물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한 유압척과 슬린더, 기어 등의 각종 정류 부품과 공작기계 핵심인 스핀들을 기계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작기계의 역사와 함께하는 공작기계 사업은 머신인 센터, 터닝 센터 등의 범용 기존부터 고객이 요구하는 맞춤형 전용 설비까지 최적화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화천그룹은 국내 최초로 어자일 시스템을 부급하여 제품의 생산 관리에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최상의 품질 관리와 최적기 납품을 고객에 제공합니다. 최고의 정밀도와 가공기술이 요구되는 자동차 엔진 및 핵심 부품의 가공 생산하여 국내외 대형 자동차 메이커들의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화천그룹은 우리의 기술이 곧 미래 기술의 기준이 된다는 신념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R&D 역량에 집중하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가공 셋업부터 정밀 가공까지 AI 기반 가공기술 및 올인원 통합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화천의 독자 개발 소프트웨어 하모니는 지능형 자동화와 사용자 편의 기술로 고객의 가공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고정미래 절사 가공 뿐만 아니라 금속 3D 프린팅 등의 복합 가공 공작물 자동 교환과 멀티 팔레트 시스템을 활용한 무인 가공까지 80여 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해 에너지와 절사교 사용을 저감시키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연구함으로써 그룹과 환경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준비합니다. 창업 이래 공작기계 분야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화천그룹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서암 권승관 창업회장의 유지로 설립된 서암문화재단은 전통문화예술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사업 등의 인재양성과 공연 및 전시지원사업, 학술 및 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기술인들의 꿈의 무대인 전국기능경기대회, 화천의 공작기계와 설치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천그룹은 우리의 전통예술을 소중히 여기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산업의 기초이자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 공작기계산업 지난 80여 년간 공작기계산업의 발전을 이끌며 인간 삶의 가치를 높여왔던 화천그룹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객의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백년을 만들어갑니다. 글로벌 넘버원 공작기계그룹 화천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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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